여기가 리바 아룬 왼쪽 영상 왼쪽 끝에 보입니다. 리바 아룬 뱅콕이라고 써있구요. 리바 아룬 호텔입니다.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리바 아룬 호텔입니다. 여기에 있는 룩탑 레스토랑 이름이 ABOVE 리바 입니다. 타 아룬과 사당 중간에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쭉 나가면 또 볼 수 있네요. 와 여기 왓아룬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는 왓아룬도 너무 멋있네요.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참 멋집니다. 아 여긴 피어네요. 여긴 또 무슨 피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피어 앞에? 아룬이 저렇게 보입니다. 오 멋집니다. 여기가 리바 아룬 호텔 내부입니다. 여기가 리셉션인거 같구요. 아 호텔이 참 이쁘네요. 아 호텔이 참 이쁘네요. 호텔이 참 이쁩니다. 타 아룬이 뭐 이런 룩탑 레스토랑들이 있네요. 아 호텔은 이렇게 테이블들이 보이고요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 보이는 왓 발음입니다 석양을 보면서 영상은 좀 어둡게 나올 건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unbelievable 어버 그리바의 메뉴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회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데요 여기는 이제 드링크 메뉴고요 저는 선택한 메뉴는 라즈베리 선 라이즈 선택했습니다 이게 베리 선셋이라는 옥테일입니다 이건 라즈베리 선 라이즈입니다 라즈베리 선 라이즈 앞에 계시는 손님이 저 같은 걸 주문하셨네요 라즈베리 선 라이즈입니다 이건 세먼 샐러드인데 세먼 샐러드 이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모양 바이샤푸 모양 바이샤푸 이 메뉴의 이름은 가을릭 스켈럽입니다 진짜 그릇이 멋있다 이거는 예쁘긴 한데 파타이 꿍이죠? 파타이 꿍? 파타이 꿍이고 파타이 꿍이네 이거는 브러쉐타입니다 브러쉐타 브러쉐타입니다 파타이 꿍이네 파타이 꿍이네 머쉬름 숲입니다 머쉬름 숲 머쉬름 숲 수웨이 막 파타이 então 파타이 꿍이네 파타이 꿍이네 파타이 꿍이네 이게 페투치니 똠양꿍인데요 와... 자이언꿈 베리 빅꿈 꽁냐이 똠냥꽁냐이 크렘블레를 주문했는데 크렘블레를 주문했는데 이상하게 해서 주네요 너무 모양을 냈어요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뻐요 세인 루이스역 한십평 슈퍼소 슈퍼소 아전봉으로 왔습니다 그죠 예쁘네요 제가 지금 미친에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보이고요 슈퍼소 슈퍼소 굉장히 작아요 슈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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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메뉴네요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이 꽤 비싸네 런치셋 스페셜이네요 런치셋 스페셜 슈퍼소 도시락포 이 사람들 이거에 참 많이 꼽혀있나봐요 이 사람들 이거에 참 많이 꼽혀있나봐요 간식 간식 스파털 김밥 슈퍼소 슈퍼소 셰어링 메뉴 셰어링 메뉴 셰어링 메뉴 메뉴 많네 밥 라이스디쉬 저것도 일어나는 그렇지만 싹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직접 요리를 해주는 것죠 제육볶음료 그러네 라면 없으면 항복에 도착하겠죠 항복아리죠 아이고 반찬 일단 반찬에 이렇게 굉장히 단촐하게 주네요 한국 식당 비빔밥 식당보다 더 단촐한데 이 시금치 같은 걸 어디서 보였지 김치는 일단 맛있어 보입니다 비주얼은 괜찮아요 비주얼은 참 괜찮아요 냄새도 참 괜찮아요 맛은 아직 안 봤는데요 괜찮아요 배우기는 비주얼 하는 거는 잘 배운 거 같아요 이 태국 요리사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